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쯤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다쳤습니다.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